아 그리고 초보수 선수입니다. 아 그리고 초보수 선수입니다. 엄마랑 많이 닮았어요. 똑같은데요 죄송해요. 제가 봤을 때 똑같은데요. 저희들 선수가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. 한 사람도 진다는 생각을 한 선수가 없었어요. 남주? 너야? 고윤지 너 왔지. 암흑 비슷한 것 같아요. 지금도 똑같고 다른가요? 똑같다는 얘기 해요. 근데 얘가 지금 프로 가서는 묶고 싶은 거. 길러서. 그래서 기른다고 기르고 있어요. 그래서 저도 따라 기르려고요.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싫어해요. 싫어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